You know that 불닭볶음면스 에이 누르지 마! 에이 누르지 마! 에이! 나 설마! 설마! 그럼 난 카샘카! 그럼 난 가도할!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헤이 스킵! 스킵!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? 코랭! 나 다해가! 귀엽지? 코랭! 가실까요 여러분? 어? 저 먼저 가면은 다른 애들 다 와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어?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와 진짜 너무... 왜 그러게? 어차피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한 팀! 한 몸 아닙니까? 한 잔 박바닥에 누워있어! 임마 빨리 들어가! 잘 먹어서 좋아! 납작해졌잖아! 먹었니? 먹었니? 감사한다고 얘기할까? 손길 싸우고 싶었는데 못했어! 아! 그 노래를 써야 되는데! 윤기? 야 윤기 집에 없어! 야 윤기 고 바꿔! 오늘 하루도 아예 죄송합니다! 얘들이 지금 너희 길에 놀때가 아니라 이제 정구가 춤출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웨이브를 지금 이거는 왜 하고 있는거야! 그렇지ㅎㅎㅎㅎㅎㅎ jusquording 에잒 무 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캐alta 오 큰Talk 끄고 지나가게 휴양 dip